안녕하세요 지오티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기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공기부양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로 호버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공기부양정은 선체 아래쪽에 압축공기를 분사해서 에어쿠션을 만들어 지상이나 수상을 약간 떠서 이동하는 선박입니다 주로 해군에서 상륙정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함정을 공기방석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기부양정은 물 위에 낮게 떠서 비행기처럼 이동하기 때문에 일반 상륙함정보다 4배에서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갯벌 같은 지형에서도 고속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에서 운용하기에 강점이 있는 함정입니다 북한은 구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방급이라는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방 1에서 3급까지 세 종류의 선체가 있고 또 크기에 따라 35명에서 55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런 공기부양정을 약 130척에서 140척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기부양정 자체의 무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북한 동해안에 있는 문천 해군기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강원도 원산시 북쪽에 있는 도시 문천시에 북한 해군 제291 부대가 있어서 여기를 문천 해군기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북한 최대 규모의 해군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기부양정 부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반도에 정박해 있는 공기부양정을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기습 침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한 척에 탑승 가능한 인원을 생각해 보면 한 번에 수천명 병력을 기습 침투시킬 수 있는 규모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한 상륙 함정이 약 260여 척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공기부양정이 북한 상륙 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옆에 더 많은 상륙정들이 주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단순히 구글어스 상에 확인되는 것만 해도 약 20여 척의 공기부양정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산속에나 보이지 않은 건물 안에 더 많은 이 공기부양정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위성사진은 2022년 1월 2일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문천 해군기지가 한창 공사 중인 모습이네요 현재는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해도 서해안의 고안포기지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의 공기부양정기지는 평안부도 철산반도와 같이 우리 서해 5도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눈이 쌓여있는 모습이지만 이곳이 철산반도의 공기부양정기지로 파악이 된 곳인데요 하지만 새롭게 건설된 고안포기지는 우리 백령도에서 약 50에서 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수전부대 3천여 명의 병력을 약 3, 40분 이내에 백령도에 상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안포기지에서 출발한 공기부양정이 우리 백령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장상곳 뒤쪽 태산봉에 가려져서 더욱 위협적인데요 이렇게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우리 백령도에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에 대비해 우리분도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대포병 레이더 아서나 다연장 로켓포 아파치 헬기 등 첨단 장비를 운용해 적의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기부양정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부대는 서해안대 예하의 12전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2전대에는 7개의 공기부양정 편대가 있고 기습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유도탄전과 고속전이 이 편대를 호위하게 된다고 합니다 12전대에는 7개의 공기부양정 편대가 있고 기습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유도탄전과 고속전이 이 편대를 호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령도보다도 더 남단에 위치한 공기부양정 기지가 있는데요 바로 연봉리 공기부양정 기지입니다 북한의 서해 최남단 연봉리에 위치한 이 기지는 NLL의 지척에 두고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침투가 가능합니다 약 54척의 공기부양정을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보안포 기지보다도 백령도에 10km 정도 더 가깝고요 연평도나 다른 서해 5도 지역에도 빠르게 침투가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항시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할 시설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공기부양정 기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북한군의 시설을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밤낮으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